안녕하세요.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운영 방안, 혁신 미래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의 연구 책임자 권순정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혁신 미래학교의 경험을 탐색하여 미래교육 실천 차원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운영 방안을 모색한 정책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시민성 관련한 전문가와 다수 혁신학교 연구에 참여해 오셨던 전문가 분들과 연구진을 꾸려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혁신 미래학교 사례 분석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현재 우리는 무엇이 미래교육인가에 대한 합의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등에 의해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던 또는 미래사회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만 요구된다고 보았던 디지털화가 현재 학교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미래교육 논의에 있어서 디지털 기반 교육은 기본 전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디지털 기반으로 한 변화와 혁신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세대를 길러내는 데 있어 학교 교육은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살아가야 할 학생들의 기초 학력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하는 책무, 디지털화 현상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현재의 학교 교육은 위와 같은 요구를 수행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9년 혁신미래학교를 도입하였습니다. 혁신미래학교는 기존의 혁신학교와 미래교육을 융합하는 모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교는 미래교육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기반의 학교 교육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혁신학교는 수업 및 학교 문화 혁신의 경험 차원에서 두 모델이 융합하여 혁신적인 미래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 미래학교가 도입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이러한 기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러한 기대는 미래교육 과정을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기반 교육 등 미래에서 실천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급격히 현재화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혁신 미래 학교만의 특징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혁신 미래학교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과 그들이 내리는 디지털 기반 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혁신 미래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한 변화, 학생들의 경험과 성과에 대한 탐색을 통해 앞서 언급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탐색하기 위해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정책 문건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 방향, 가정, 연구의 주요어를 1차 수립하였습니다. 이때 혁신 미래 학교의 성과는 여러 지표 중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학교 현장 방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래 교육과 학교 혁신, 그리고 디지털 기반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연구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되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성은 중간 과정에 대한 평가 지표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FGI와 설문을 준비하여 사례를 탐색한 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운영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 트리자 개념도로서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혁신과 디지털 기반 교육이란 테크놀로지, 학교 환경, 학교 운영, 교원 역량을 토대로 교육과정과 학교 문화를 혁신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 교육이 실천되어 학생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궁극적으로 창의적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미래 역량 함양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본 사례를 해석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고 이런적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사례인 혁신 미래학교는 서울시 소재 총 7개교가 있으며 2개의 초등학교, 4개의 중학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개교가 제정받아 운영 중입니다. 혁신 미래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 혁신과 이를 토대로 한 수업 혁신으로 혁신 교육과 미래 교육을 융합하기 위한 학교 모델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이를 위한 교육 테크놀로지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여 교원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교로 정의됩니다. 7개의 혁신 미래학교들은 지정 이전 공통적으로 노후된 학교 환경의 문제와 미래 교육과 혁신 교육에 대한 갈망 이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사 공동체의 고민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혁신 미래학교를 지정받고 7개의 학교들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아 일부 공간 혁신을 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1인 1 디바이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센터를 운영하여 테크매니저가 전반적인 기기 관리를 해줄 수 있게 하였고 교원도 1인 증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이들의 공통적인 성과는 학교 문화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으며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과 수업을 혁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개교마다 상황과 맥락이 조금씩 다르고 학교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 학교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 혁신됨에 따라 학생들의 미래 및 디지털 역량이 함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교 문화나 운영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성장도 체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학교는 앞서 소개한 디지털 공간 마련, 1인 1 디바이스, 다양한 교육과정, 여기에 평가와 피드백 과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 마련은 기본으로 보았고 그 토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기기 사용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양한 배움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것이 온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기본 교육과 소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 공동체 문화의 혁신과 시너지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교사와 학생의 주도성이 모두 중심이 된다는 의미의 수업 자체의 개념과 학생 자체의 확장을 통해 미래 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수업 자체는 혁신 미래학교 교사가 사용한 언어이며 통상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가 반영된 자치 의미의 확장 차원에서 고민해볼 만한 개념입니다. 이때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은 개별화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학교 문화의 변화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민주적인 공동작업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공동작업의 가능성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성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때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Y 스킬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기 조작 능력과 정보 탐색 및 처리 능력 모두 긍정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제작 및 제작 기술 능력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조정 능력 디지털 기기 또는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태도 모두 긍정적인 응담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더 주목하게 되는 결과는 위와 같은 기초 리터러시를 토대로 수업 내외에서 활용하는 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업 내외 모두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교사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인식 정도 역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래 교육 및 학교 혁신 과정에서 나타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양상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 과정 재구성. 둘째,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과 분위기. 세 번째, 학생의 참여와 협력 문화. 네 번째, 학생의 디지털 기기를 통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점.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시기에 미리 준비된 디지털 기기 등이 있어 보다 원활하게 원격 수업을 안착시키고 대면, 비대면 교육을 연계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 소통과 공유가 더 활발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혁신 미래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능력으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어 시민성 영향에 함양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즉, 자유로운 디지털 기기 조작 능력 및 제작, 다양한 활용 능력 및 디지털 윤리 소양을 갖춤으로써 수업 활동 외에 학교 일상의 자치의 영향을 확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들은 더 다양한 수업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고, 교사 학생 간 즉각적인 평가와 피드백, 성장 기록 누적을 통해서 개별적인 성장 지점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교육 과정을 이어갈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의 민주적인 변화가 더 원활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위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일반화와 모델 학교 운영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이에 대한 해결 과제로서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운영 방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미래 교육의 논의의 방향과 혁신 미래 학교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본 혁신 미래 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는데 첫째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이며 두 번째로는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이것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미래 학교와 일반 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미래 디지털 기반 조건 환경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며 이를 토대로 실천되는 혁신 미래 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과 교사의 역할 변화와 협력의 문화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위 논의를 토대로 미래 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재정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의미는 미래 사회의 변화와 가치를 반영하는 미래 교육 실천을 위한 기본 토대로 민주적 학교 문화 형성과 학교 역신을 위한 교육 경험으로서의 자치를 확장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미래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져야 할 기초학력이자 소양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재정립한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혁신 미래 학교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상이한 구조라는 점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접근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과 체계적인 교사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미래 학교들은 학생들의 자치 역량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였고 개별화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 소통 구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혁신 미래 학교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와 요소들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운영 방안은 모두 유사한 수준의 공간 변화와 디지털 테크놀로지 도입을 위한 기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역량 중심의 교육 경험 및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별 맥락이 고려된 미래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혁신 미래 학교 사례는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혁신과 미래 역량을 위한 미래 교육의 교육 경험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의 시작과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경험들 속에서 혁신 미래 학교가 추구하고 운영해온 교육 과정은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 교육 실천 사례로 적절하며 그 성과과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교육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혁신 미래 학교는 모델 학교로서 다양한 교육 경험을 발굴하고 실험하기 위해 그 기능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혁신 미래 학교가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 교육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정책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보장되었다고 하면 향후 혁신 미래 학교는 모델 학교로서 다양한 미래 교육 과정 사례를 발굴하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후성 연구들이 함께 진행되어 일반 학교들에서도 그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 모델 학교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운영 방안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